저번에 넣고 간다 지영 아니 근데 왜 걸 l았어? 난 왜 걸을 거야? 왜 걸을 걸어야 해? 아 교회에 넣고 하자 가라고 아유 갑자기 웃기긴 한다 근데 걸리는 게 아찔 저것은 검은 거예요 어렸을 때 붙이는 거 있으면 검은걸을 하시니까 I can do I can go 서서 타 아랑쾌 위에서 진짜 엄청 많은데 끝났다 끝냈다 더 치울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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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q 그냥 친하다 그대 그리고 다시 숨을 척하고 눈 허면 어, 뚱뚱하면 어느새 하라면 가까이 다녀오를까? 야, 그래가지고. 야, 천재야 먹는 게 아니고 열심히 치고 싶어. 계속 먹고 있어. 어우, 지금 확인 감상해서 치워주고. 아유 귀여워 왜 죽였지?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어?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잡으시죠 예 옆에서 묶었다 옆에서 묶었다 너도 이렇게 잡으세요? 너무 웃겨 아니면 저도 이렇게 잡을까요? 수영에서 여섯을 보내주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네네 맞습니다 물이 없어도 그냥 앉아 먹어야 돼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깝게 해주세요 어?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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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많이 덥네 한창 수월도 시작해요 더워서 저렇게 시원하게 저렇게 입었는데 덥대요 그 곧쯤에서 한번 하나님 발 한번 부딪쳐볼까? 너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바위에 한번 부딪치는 상황 한번 볼까? 어 좋다 야외 여기에서 만났죠 왜 여기가 왜 여기가 Azure 자 하나 둘 액션 잠시 멈축하겠습니다 숨기셔야죠 하셔야죠. 어떻게 된 상황이야? 빼도 박도 못할 상황입니다. 아 저게 이게 못 보이세요. 모른 척하지 마시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는 척하시오. 그러니까 날이 좋아가지고 선포를 하다가 날이 너무 더워갖고 옷을 손기가 더 흩한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어떻게 감사드립니다. 선포를 넘어 보겠습니다. 아 저기 모른 척 안 하셔도 됩니다. 아는 척하십시오. 아 이게 그런게 아니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아는 척해도 됩니다. 아 이게 그런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희가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불을 나왔다가 아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 옷을 난 괜찮습니다. 네? 이거를 자주 하려고 하는데 실수로 바뀌어버린다. 아 이게 없지. 아 아 좀 잘 봐주십시오. 아 그 아무 일도 없었다. 불편하게 하지 마라. 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거지요? 하하하하 약심하는 순간 많이 통하네요. 비뇨는 어떤게 좋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지금 나가면 비뇨를 구할 수 있으려나 저자의 연령이 나쁜 것까지 없는게 없다던데 왜냐하면 집에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녁으로 음 으 제가 제국을.. 이거 좀.. You guys are 처음 하고 그리고 네 이젠 촬영.. 촬영 때문에 오게요 근데 나중에 한 번 그냥.. 개인적으로 골로 오면 좋겠다는 되게 좀 아시겠다고 지금 여기는 보이는 광경은 굉장히 시원한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여기 약간 슬라이딩 미끄럼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드라이 위치가 돼서 흘러내려가고 싶네요. 그래도 계속 세트 촬영을 하다가 오랜만에 야외 나오니까 좋네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